일단 확인해보고 뭔가 또 나오네 스텝노브에 또 있네 영상이 맙수사 그래서 저거 뭐야 뭐지? 설마 비둘기가 나오는건가? 처음에 나왔었잖아 비둘기 해먹자 일단 쭉 뭔가 왜 이렇게 넓게 나가? 전 우주를 지나가는건가? 저기 뭐있어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하이브쉽인가? 하이브쉽이라고 보기엔 백스인가?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이거